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낮이 되면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수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지방까지 영향을 주다가 이내 서서히 다시 남아하겠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방은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 곳곳,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비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까지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도 30도, 부산 27도 예상되고요. 습도도 높아 무덥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요. 시원한 물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